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나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8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동탄역 대방 엘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공급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582번지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5개동으로요. 464세대가 이번에 분양을 나오게 되고 타입은 4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구요. 우선은 63A타입, 63B타입, 82A타입, 82B타입 이렇게 4가지인데요. 63A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5천 660만원, 63B타입은 4억 7천 893만원, 그리고 파리A타입은 6억 8천 237만원, 그리고 파리B타입은 6억 5천 3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청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주택 유형은 민영주택이더라구요. 비규제의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연매 제한은 3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해당되겠죠.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그리고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 양육하시고 형제, 자매를 부양하셔야 되겠죠. 이런 분이 청약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잠시만요. 청약은 이렇게 총 464세대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63A타입 같은 경우는 60세대 정도, 63B타입은 60세대, 8EA타입은 172세대, 8EB타입은 172세대에서 총 464세대죠. 특별공급 세대수라던가 일반공급 세대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지는 경기도 성시 오산동 582번지에 위치해 있구요. 철도교통을 잠시 봤는데요. 가까운 역으로는 여기 SRT 동탄역. 직선거리를 한, 재보니까 906m 정도 되더라구요. 그 GTX의 A노선 동탄역이 이제 있죠. 직선거리 역시 906m. 도보로는 성인걸음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동탄인더건선이나 동탄도시 트램 예정입니다. 도로교통은 동탄기흥로가 있구요. 동부대로가 단지 인근에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직선거리로 한 1.7km 정도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있어 차량 이동이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입지로 보시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cgb도 보이구요. 학교를 찾아보니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시는 세대는 좋아보입니다. 가까운 곳에 여울초등학교라던가, 그리고 동탄초등학교가 있구요. 중학교는 이산중이 있구요. 이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쪽은. 그리고 동탄국제고도 직선거리로 1.3km에 있어 보이더라구요. 자연환경은 오산천 산책로라던가, 그리고 자람의 공원, 성계근님공원, 그리고 동탄호수공원 등이 있었습니다. 타입을 좀 볼게요. 타입 보려면, 잠시만요. 63A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형으로 보실게요.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되구요. 침실1, 침실2, 침실3, 그리고 방 3개 구조죠. 알파룸이 있구요. 드레스룸이 있고, 주방 식당과 거실이 맛통풍 구조더라구요. 환풍과 통풍이 잘 될 것으로 보이고, 욕실1, 욕실2, 욕실2 두개로 구성되어 있고, 팬트리도 있습니다. 큰 팬트리도 있구요.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어서, 일단 B타입 보실게요. 보시면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되죠. 그리고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이 이어져 있구요. 욕실1, 욕실2, 그리고 발코니,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팬트리도 있구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이 A타입 보시면요. 보시면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되구요. 욕실1, 욕실2, 방이 하나, 둘, 세개, 방 3개 구조에, 아, 방 4개 구조죠. 방 4개 구조에, 드레스룸, 그리고 팬트리, 발코니가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침이 B타입 보시면, 침실1, 침실1, 침실3, 이렇게 방 3개 구조가 있고,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되구요. 드레스룸이라든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어서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현재 상황을 좀 볼게요. 현재 상황을 좀 보시면, 해당 단지가 있는 동탄 신도시는요. 동탄 GTX-A 개통 소식 직후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등했구요. 특히 동탄역 롯데캐스,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의 경우 역대 최고가를 갱신한 바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분양 소식을 접했을 때요. 교통 호재가 집중되어 있고, 직주 근접 및 배우 수요를 품은 입지로 주목을 받았고, 경주 여건도 뛰어나더라구요. 동탄역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가, CGV 등 대규모 쇼핑 문화 시설이, 차량 10분 내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탄여울공원이라든가, 자람의 공원 등, 대규모 수변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어, 쾌적성도 좋아 보였고, 또한 각 평균별 현관, 수납장 및 복도 팬틀이라든가, 알파룸이 있는 구조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구요. 그리고 분양 가격 측면으로 보시면, 현재 주변 단지인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의 전용면적, 8사 타입 기준으로, 매매 실거래가가 보시면, 9억 8천 5백만원, 거의 9억 중후반에 이렇게,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최고가는 여기 보시면, 10이요. 최저가는 10억원 선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양단지는 8이 타입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최고, 6억 8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경영면적이 미세하게 차이는 있어도, 거의 안전 마진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최고가는 5억원에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안전 마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저가는 2, 3억원,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한 2, 3억원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일반 공급 기준으로 보면, 혹시나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께서는요, 청약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해당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청약하실 분들께서는, 반드시 임장을 한번 가보시고, 여러가지 측면을 따져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청약 홈을 잠시 가보시면, 공급 위치,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동탄이 택지 개발제구, C18블럭이 있고, 464세대, 그리고 청약 1점을 보시면, 구직공고일 기준으로, 2024년 6월 28일이죠. 청약 접수는 해당 지역, 그리고 기타 경기, 기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2024년 7월 8일, 1순위는 2024년 7월 9일, 모두 동일합니다. 2순위는 2024년 7월 10일,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고, 당첨자 발표일은, 2024년 7월 17일, 계약일은, 2024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모집공고문 보시려면, 해당 버튼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모집공고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한, 사업 안내, 홈페이지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분양가 상한제,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라는 점, 공급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걸로, 그리고, 특별공급, 공급대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금액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사업계율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고요. 입지환경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변본주택이 있고요. 엘리움,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설 것 같고요. 주변에 보면은, 동탄역이 있죠. 동탄역이 있는 걸로 보이고, SRT도 지나가고, GTX, 그리고 SRT. 주변에 이제 뭐 이산중학교라든가, 이산고등학교, 동탄초등학교, 여울초등학교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쭉 보면 여기 동탄 트램 2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문화디자인별리, 인더건 동탄선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렸죠? 그리고, 포스코 하나도 입지해 있고요. 쭉쭉 가면 업무단지라든가, 동탄경찰서 등등이 보이네요. 그리고 업무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산천도 보이고요. 여울공원, 트라이엔파크 북한문화문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라메공원도 여기 위치해 있고요. 등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미엄도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탄역 중심 주거특권, 롯데백화점, 시제비,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동탄역 생활특권과, 문화디자인별리 조성, 수예지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근적 학생권, 단지 바로 앞에 동탄 유치원이 있었고요. 동탄 초교, 이산중 구교, 말씀드렸죠. 로보로 안전하게 통화 가능한, 안심 학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탄역이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SRT, GTX-A, 도선이, 동탄 개통 완료되어 있고, 동탄 트램이라든가, 동탄 인더건선도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당 친환경 수변공원품은 공세권입니다. 동탄 여울공원이라든가, 동탄 트라이엔파크, 자람의 공원, 고산천 등, 힐링, 다른 특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가 이번에 분양하는 거죠. 오피스텔도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소개는 하고 있네요. 수장점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평면도 여기 있으니까, 좀 더, 조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안내, 일정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도,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 안내라든가, 볼 것 같고, 그러면 저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지 주요 정본데요. 주택 유형은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13년 6월 28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고요. 기타 경기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2013년 12월 28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기타 지역은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제 지역 여부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 참조는 10년, 구매자는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 유형은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거주 의무에 관한 상 보시고요. 공통 유의상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내려가 볼게요. 단지 유의상도 한번 쭉 읽어보실 텐데, 본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년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비특위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이고요.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자, 19세 이상인 자,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 및 계약 주요 일정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공공 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용주택이니까요. 이런 부분. 수고하시면 좋겠고,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 쭉 내려가 볼게요.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 보시면 공급 위치가 있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상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464세대. 쭉 내려가 보면 공급 금액과 납부 일정이 있죠.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계약금이 20%입니다. 1차 계약 시 10%, 2차 10% 30일 이내. 그리고 중도금 60%가 있죠. 잔금 20%로 구성돼 있어서요. 단원계획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3A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5억 1,710만원에서 5억 5,660만원 63B타입은 최저 4억 4,530만원에서 최고 4억 7,893만원 8위 A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6억 2,387만원에서 6억 8,237만원 8위 B 같은 경우는 5억 9,423만원에서 6억 5,000,3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통 유의사항도 보시고요. 특별공급 만약에 대상인께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별공급에 대한 부분이죠. 쭉 내려가 보시면 일반공급에 대해서 보면 입주자 보직 공급을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양예금의 예치 금액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제 적용 기준을 읽어보셔야 되겠죠. 신청 및 당첨자 발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계약실 유의사항도 읽어보시면 좋겠죠. 꼼꼼하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봐야 될 게 이 계약자 중도금 대출 대출 알선인데 모집 공부상 중도금 대출 이자에 관한 사항은요. 당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동적이라는 거죠.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가 애써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 규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내용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해 계약금 2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계약금 2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도 보셔야 되겠죠. 63A는 보시면 발코니 확장 금액이 착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30만원 계약금, 잔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점 계약금은 계약식, 잔금은 입주 지정일날 63B 타입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 금액이 397만원이죠. 그리고 82A 타입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 금액이 553만원 84B는 587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이라든가 마이너스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챙겨 해야 되겠죠.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좀 더 입지를 보시면 한번 재봤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번에 분양한 동탄역 대방 엘리움 시그니처입니다. 여기가 동탄역 A노선이죠. 보면 총거리가 906m 정도 되고요. 도보로는 14분, 자전거로는 4분, 평인걸음으로 한 육성거리니까요. 15분에서 한 20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역세권은 아닌 입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울공원이라든가 자람의 공원이 있고요. 복지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울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산중학교, 이산고등학교, 동탄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켜볼게요. 보면 가장 가까운 단지가 보시면 동탄역 반도 유보라 하거든요. 아이비파크라고요. 단지 정보를 보시면 타입이 있는데 펠서 타입으로 볼게요. 펠서 타입으로 보면 높은 가격순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로 한 12억 효과가 지금 나와있죠. 11억대도 있고요. 낮은 가격순으로 보면 한 10억원 선으로 효과가 나와있습니다. 시세 실거래가도 보시면 이렇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2014년 6월에 18층이 9억 8,500에 거래가 되어있죠. 신거래가 되어있습니다. 신거래가 되어있습니다. 단지 정보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청약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일반 공급 기준으로 혹시나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께서는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해당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약하실 분들은 반드시 임장을 한번 꼭 가보시고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청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